Q. 나 좀 늙었지 요즘에? Q. 나 좀 늙었지 요즘에? Q. 인간은 32살 때 늙는데 늙은데 32살 때 Q. 근데 엄마도 그랬어 32살 때랑 43살 때 갑자기 늙은데 Q. 아 그래요? 누구셨지? Q. 원래 그런 거래 유전 날 Q. 아 spiritually? Q. 아프리카로 아프리카 Q. 아프리카로 아프리카 Q. 아프리카로 아프리카 고춧가루 밥이 될 때까지 기다리자 이거 왜 이래? 이거 뜨거워가지고 이거 뭐 뜨거운 거 났지? 아니야 여기 가습기 아 물 찼나 보다 그럼 이거 밑에 깔고 해 뭐? 고장 났어 이거? 왜? 이거 안 나와 아무리 가습기가 진짜? 왜 안 나오지? 콘센트 안고 갔어 물도 뺐어 저거 물 이틀에 한 번씩 바꿔줘야 돼 안 그러면 저거 세균 엄청 많이 나와 뭐? 저거 물 세균? 세균 엄청 많이 나니까 이틀에 한 번씩 바꿔줘 난 다 썼는데 그냥 아 계속 틀어서 근데 씻어야 돼 이렇게 돼 있구나 시키는 일이야 고장 났어 동이 넓었으면 좋겠어? 동이? 인사? 넓은 거 별로 안 나와 나중에 넓혀줄게 안녕! 학교만 잘하면... 이리와! 꼬미! 아멘 와우, 파파